걸프 해역에서 미국 유조선이 총격을 받았습니다. 지난 5일 미국 정유업체 쉐브런의 유조선이 오만 인근 해역에서 총기 공격을 받았습니다.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미 해군 오함대는 선박을 공격한 건 이란군이라고 밝혔습니다. 티머시옥킨스 오함대 사령관은 이란 해군이 공해에서 유조선 두 척을 납포하려고 시도했고 선박 한 척에 대해서는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구조 요청을 받은 미국 군함이 유조선에 접근하자 이란 해군 선박이 퇴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지난 4월에도 이 지역에서 쉐브런 유조선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납포된 바 있습니다. 포르무즈 해역은 세계 해상 원유 운송량의 20%가량이 통과하는 것으로 이란군과 미국 군함의 군사적 마찰이 이어져었습니다. 오후시옥캐스터 一 Bike 응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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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웅 응원 응원